자 이제 통일신라의 민정문서부터 할 차례인가요? 한번 봐주세요. 민정문서부터? 아니면 민정문서까지 했나 지난번에? 민정문서부터 할 차례죠? 아무도 모르나? 149페이지까지 했다고 되어 있네? 그러면 민정문서까지 한 건가? 아니 민정문서부터 할 차례야? 자 그래요 민정문서부터 보도록 합시다. 통일신라의 민정문서 책으로 하면 149페이지 봅시다. 통일신라의 경제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이 바로 민정문서. 어렵기도 하고 자 민정문서부터 보도록 할까요? 민정문서는 다른 말로 촌락문서 민정문서는 다른 말로 촌락문서 또는 신라장적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민정문서라고 하는 문서가 발견이 됐죠. 자 일단 발견된 거는 언제부터냐? 이건 일본에서 발견됐거든요. 1933년에 일본 나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나라현 그 다음에 동대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이 절에 정창원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이 정창원이라고 하는 건물은 일본 일본에서 예전에 외국에게 받았던 선물들이 있어요. 그런 선물들을 모아놓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 정창원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정창원이라는 건물은 일본에서도 완전히 개방을 완전히 이 안에 뭐뭐가 들어있는지 개방을 다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정창원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 발견된 게 바로 민정문서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고대의 신라에서 보냈던 선물이 있는데 그 신라에서 보냈던 선물을 쌌던 포장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민정문서고 이 포장지를 벗겨내고 다시 교체하는 과정에서 민정문서라는 문서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민정문서가 뭐냐? 어느 지역에 관해서 인구라든가 또는 토지라든가 또는 가호라든가 이런 거를 기록한 거를 조사한 거를 기록한 문서예요. 그래서 민정문서라고 하는 게 일단 어느 시기의 문서냐? 이거는 통일신라시대 그러니까 신라중대의 경덕왕 때의 문서일 걸로 추정하고 있죠. 신라중대의 경덕왕 때의 문서일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확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추정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경덕왕 때쯤으로 추정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 대해서 조사한 거냐? 어떤 지역을 조사한 문서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대해서 조사한 거냐면 서원경, 서원경이면 오소경 중에서 청주를 얘기하고요. 청주의 서원경 부근에 4개의 촌락에 관한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4개의 촌락에 대한 문서를 어떤 사람이 작성을 하게 됐냐? 자, 촌주가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촌주가 3년마다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촌주라고 하는 사람은 토착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토착세력인 촌주가 3년마다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죠. 말하자면 촌주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 지역의 인구라든가 가호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를 해서 3년에 한 번씩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바로 민정문서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작성. 이게 시험에는 가장 잘 나오죠. 누가 작성했냐? 그리고 누군, 이 촌주는 어떤 세력이냐? 토착세력. 그러면 토착세력이라고 하는 건 나라에서 파견된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지역 사람이에요? 그 지역 사람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토착민이 그 지역에 관해서 3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3년마다 작성을 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료에 3년 전에는 예를 들면 소나 말 같은 가축이라고 치면 3년 전에 소는 몇 마리였는데 소는 몇 마리이고 말은 몇 마리인데 3년 후에는 소는 몇 마리이고 말은 몇 마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작성하는 걸로 알 수가 있구나. 그리고 지역은 서원경. 청주 부근의 4개의 촌락에 관한 문서죠. 자 여기에서 이 또 청주 지역의 4개의 촌락에 관한 문서 이거를 한 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4개의 촌락에 관한 문서를 한 명의 촌주가 기록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4개의 촌락이라는 건 한 10가구 정도 살고 있는 4개의 작은 마을들을 말하는데 이렇게 10가구 정도 살고 있는 조그만 마을을 우리가 자연촌락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작은 마을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자연촌락을 몇 개 묶어서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좀 더 규모가 큰 마을이죠. 이 촌락을 촌주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스리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자연촌을 4개 정도 3개 정도 묶은 걸 우리가 행정촌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서원경 부근의 4개의 촌락에 대한 기록을 한 명의 촌주가 했다는 건 결국에는 이 4개의 촌락이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냐 행정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개의 행정촌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작은 자연촌을 여러 개 묶어서 그거를 한 개의 행정촌으로 구별한다. 그러므로 이 4개의 문서를 조사해서 기록한 사람은 몇 명인 거예요? 촌주가 한 명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행정촌이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작은 마을 4개라는 건 결국에는 행정촌 한 개 그러니까 한 명의 촌주가 다스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4개의 촌락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은 몇 명인 거예요? 한 명의 촌주가 관리하는 거고 조사도 한 명의 촌주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작성 촌주는 토착세력이라는 거 그리고 3년에 한 번 작성한다는 거 그리고 서원경 부근의 4개의 촌락인데 이 4개의 촌락은 한 개의 행정촌이다 이 말이에요. 한 개의 행정촌을 말한다. 행정촌 한 개를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내용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내용 봅시다. 자 내용은 이 안에 인구, 가호, 토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고 있죠. 자 맨 처음에 인구부터 한 번 봅시다. 자 인구는 어떻게 기록해서 조사했냐? 자 인구는 자 일단 성별 자 성별이라고 하는 건 남녀로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 연령은 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별, 연령별 6등급으로 나누어서 조사하고 있다. 자 성별, 연령별 6등급으로 나누어서 조사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인구고요. 자 여러분 책에 뒤에 한 장 넘기시면은 150페이지 사료탐구에 보시면 자 거기에 나이라고 되어 있어서 나이에 구분이 나와 있어요. 노동력, 노동력에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 추, 조, 정, 제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자 한 살부터 아홉 살까지는 소 그 다음에 열 살부터 열 살까지는 추, 열 세 살부터 열 다섯 살까지는 조 자 그 다음에 16에서 57세까지는 정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소자, 추자, 제자, 조자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여기인데 남녀로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소여자, 추여자, 제여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자 이제 사람들을 일단 남녀로 나누고 그 남녀로 나눈 거를 다시 이렇게 나이로 간격을 나누어서 기준이 있죠. 여기처럼 이렇게 기준이 있어서 나이로 간격을 나누어서 6등급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6등급으로 구별하고 있구나. 자 또한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노비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마을에 인구가 한 147명이다. 그런데 그 중에 노비는 몇 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호, 가호는 집을 말하는 거죠. 자 집은 인정의 다과에 따라서 9등급으로 되어 있죠. 자 인정의 다과에 따라서 9등급이다. 인정의 다과에서 인정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다과라는 건 많고 적음을 말하니까 그 집에 식구가 많냐 적냐 이거를 가지고 9등급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책의 사료에는 중하호가 몇 호, 하상호가 몇 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9등급으로 그러니까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이렇게 9등급으로 나누어서 등급을 매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가호 자 그 다음에 유실수 자 가축, 유실수 이런 것들도 기록으로 남기고 있죠. 가축은 뭐 소나 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실수라고 하는 건 나무가 되겠죠. 원래 유실수라고 하는 게 열매가 나는 나무를 말하는 거니까 뽕나무나 잔나무나 호두나무나 호두나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뽕나무나 호두나무나 그 다음에 잔나무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거 지으시오 시우시오 자 이런 나무들을 말하는데 그럼 나무까지도 기록으로 남겼다는 건 이 나무에게도 세금을 내라고 한다. 즉 이 유실수도 수치의 대상이 된다는 거 수치의 대상이 된다는 건 이런 나무에서 나는 열매도 세금으로 내라고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수치의 대상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로 한번 가봅시다. 토지는 종류가 또 여러 가지여가지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의 토지가 누구에게 지급하는 건지 그걸 좀 알아주시면 돼요. 자 토지의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보이는 토지가 연수유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수유답. 자 연수유답 또는 연수유전답이라고 그래요. 연수유답 또는 연수유전답. 자 그러면 연수유답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지급하는 토지냐 백성들한테 지급하는 토지일 걸로 추측하는데 아무래도 정전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해요. 정전이라고 하는 건 성덕왕 때 백성들한테 지급했던 토지. 그래서 이 연수유답이라는 건 정전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연수유답 중의 일부가 촌주유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촌주에게 지급하는 토지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촌주에게 지급하면서 지격의 대가로 지급하는 거죠. 여기서 지격이라고 하는 건 직업이라는 표현이라고 했고 지격 즉 촌주는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3년에 한 번씩 기록을 남기기는 하지만 3년에 한 번씩 기록으로 남기려면 매년 조사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할 일이 많아.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런 직업의 대가로 월급으로 주는 토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격의 대가로 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관모답, 내실형답, 그 다음에 마전 이런 것들이 나머지 토지 종류인데 관모답은 관청에게 지급하는 토지, 내실형답은 관리에게 그러니까 내실형이라고 하는 관리가 사실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왜냐하면 내실형이라는 표현은 여기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관리한테 준 토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전이라고 하는 건 말을 키우는 마을 공동경작지를 얘기해요. 마라는 거 삼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옷감. 그래서 마을 공동경작지를 우리가 마전이라고 하고 특히 이 중에서 촌주의답, 관모답, 내실형답 이런 토지들은 농민이 경작을 대신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촌주나 그 다음에 관청, 그 다음에 관리들이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민들이 대신 경작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농민이 경작을 대신 해주는구나. 대신 경작 해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인구, 가호 구별하시면 되겠죠. 뭐에 따라서 몇 등급으로 나누는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토지의 종류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민정문서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자세히 알아주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민정문서가 시험에는 굉장히 잘 나오는 개념이니까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50페이지까지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럼 마지막 결론, 이걸 왜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이 조사한 이유가 뭐겠어? 세금 걷으려고 했겠지 뭐 당연히. 그래서 이 작성 목적은 당연히 조세를 부과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정확하게 세금과 노동력을 징벌하기 위해서. 자 당연히 세금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통일신라시대에 이런 중요한 문서로 민정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일신라시대에 수공업, 상업, 대외무역 한번 쭉 봅시다. 자 151페이지 보시면 수공업, 수공업은 특별한 건 없어요. 통일 전이나 비슷해. 그래서 아마도 제주가 뛰어난 노비라든가 아니면 수공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국가에 납부하도록 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산업의 발달에서 상업. 아무래도 나라가 커진 거죠. 통일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면 시장도 더 생기게 되는데 원래 통일 전에 생긴 경주에 있는 시장으로는 동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지중왕 때 동시. 자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시장이 더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서시와 남시가 더 생기게 돼요. 효소왕 때 서시와 남시가 생겼다. 자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냥 서시와 남시가 생긴 게 아니고 서시가 설치됐으면 서시전. 남시가 설치됐으면 남시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중왕 때 동시 그리고 효소왕 때 서시와 남시. 시장이 늘어났죠. 자 그러면 이런 시장들 우리가 금방 얘기했죠. 이런 시장들은 각 주요 도시에 생겼을까요? 경주에만 생겼을까요? 아직까지는 경주에만. 그래서 지금 서시와 남시라고 하는 시장도 실제로는 어디에만 있는 거냐. 경주. 수도에만 존재하는 거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대외무역 나와 있고요. 자 대외무역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은 당이죠. 당. 그래서 당나라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럼 이렇게 당나라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때 항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당무역항. 그래서 대당무역항. 즉 국제무역항으로 활용된 곳은 어디냐. 울산항이에요. 동일신라 시대에는 국제무역항이 어디? 울산항. 자 그래서 울산항이 국제무역항으로 활용이 됐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수입품 수출품도 쭉 나와 있죠. 수입수출품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워낙 신라와 교류를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에 가서 생활을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사는 당나라에 신라타운이 생기기도 해요. 지금으로 하면 코리아타운. 중국인들이 사는 마을은 어느 나라든 차이나타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코리아타운이 생겼는데 이때는 신라타운이겠죠. 그래서 자 산둥반도와 양쯔강 하류 화여강 하류에 이렇게 신라인들의 활동지 신라인들의 마을이 생겼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신라인들의 마을을 신라방 신라촌이라고 하고 신라인들이 또 거기 살면서 뭐 여러가지 업무를 보는 또 관청도 있어야 되잖아요. 관청은 신라소.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절에도 다니면서 종교활동도 해야 되니까 신라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신라에서 사람들이 오면 자고 갈 여관도 필요하죠. 신라관. 자 그래서 마을을 신라방 신라촌. 자 그 다음에 여관을 신라관. 관청을 신라소. 그 다음에 절을 신라원이라고 하고요. 신라원 중에서 되게 유명한 절이 장보고가 지었다고 알려진 법화원. 산둥반도 적산의 법화원이라고 하는 절이 굉장히 대표적이고 유명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도도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자 사진에 거기 위에 보시면 신라토용. 그 다음에 무인상 이런 거 나와 있죠. 거기 나와 있는 문인상이나 무인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긴 골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얍상하고 곡상하게 생기지 않고 약간 우락부락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역인일 걸로 추정하죠. 그러면 서역인상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건 그런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꽤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경주에. 그래서 이런 무인상이나 문인상이 만들어지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유리 잔 같은 거 막 유리병 같은 거 나와 있죠. 이런 외국에서 들어온 유리병들이 또 우리나라의 신라에 남아있기도 하는데 심지어 조사를 해보면 로마에서 들어온 것까지도 존재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외국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통일신라 시대구나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일본과의 무역 나와 있는데 일본과의 무역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일본은 오히려 발해랑 더 좀 절친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활발하게 관계라든가 무역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한 명 더 나오죠. 그 사람이 장보고. 자 장보고라고 하는 사람은 청해진을 설치했다고 알려진 사람이 바로 장보고고 이미 우리가 앞에서 장보고 얘기는 한 번 했을 거예요. 흥덕왕 얘기하면서 장보고 얘기를 했죠. 자 원래 장보고는 중국에서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당나라에서 군대 군인으로 있을 때 신라 사람들이 해적한테 잡혀와서 노비로 팔려가는 걸 많이 봤어요. 너무 이제 그게 안타까워서 어느 날 귀국을 해서 왕에게 건의를 하게 되죠. 나한테 군대를 좀 달라 그럼 내가 해상기지를 만들어서 해적을 토탕을 하겠다. 흥덕왕이 이 장보고에게 허락해서 만든 해상기지죠. 그게 청해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죠. 자 청해진을 설치한 장보고는 그 주변에 있는 해적들을 소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 무역을 또 장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무역을 장악했으면 또 돈도 좀 벌었겠죠. 그래서 부를 축척하게 된 게 바로 장보고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귀족이 장보고로 찾아왔어요. 김우징, 우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보고로 찾아와서 나는 도저히 한 하늘을 이고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원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원수를 제거하고 나를 왕이 되게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증칸전에서 밀려나서 장보고에게 도움을 청한 거고 자 장보고에게 만약에 내가 왕이 되게 해주면 네 딸을 왕비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우징이 왕이 되게 도와줘서 결국에는 신무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왕비를 만들어줄 차례잖아요. 왕을 도와줬으니까. 자 그래서 그의 아들인 문성왕 때 실제로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만들려고 했으나 귀족들의 반대로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장보고는 귀족이 아니잖아요. 군인일 뿐이니까. 그래서 귀족이 아닌 사람의 딸을 왕비로 삼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징골귀족들의 반대로 실패를 하게 되고 자 이제 열받은 장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문성왕 때 두 번의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장보고도 제거되고 청해진도 폐지, 철폐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장보고의 일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장보고의 원래 이름은 궁복. 장궁복이에요. 그래서 사료에 궁복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나오면 아 이게 장보고구나 이렇게 떠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보고와 관련된 사료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책에 자 왼쪽에 옛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올 거예요. 옛민 이름이 좀 특이한데 옛민이 누구냐면 일본 승려. 자 그래서 일본 승려였던 옛민이 입당구법 술래행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입당구법 술래행기라고 하는 책에서 장보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입당구법 술래행기를 보면 장보고가 이 옛민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줘서 옛민이 당에 가게 되고 당나라에서 절에 있게 되고 아까 이 옛민이 있었던 절 중에서 장보고가 지은 절이 있다고 했죠. 법화원 거기에 머무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심양면으로 옛민을 도와준 거죠. 그리고 나서 옛민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여러 번 도움을 줬던 장보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책에다가 이름을 여러 번 언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옛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입당구법 술래행기라고 하는 책에서 장보고에 관한 얘기가 언급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게 바로 장보고. 자 그러면 하나 더 장보고는 그러면 신라 중대 사람일까요 신라 하대 사람일까요 신라 하대 사람이죠. 왜냐하면 뭐 흥덕왕 아까 이제 청해진을 설치하도록 허락해준 그리고 신무왕 문성왕 전부 다 다 신라 하대 사람이기 때문에 장보고가 신라 하대 사람이구나 라는 거 하나만 더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료 나와 있어요. 사료 한번 쭉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귀족과 농민의 경제생활 자 이제 귀족과 농민의 경제생활은 사실 별게 없어요. 앞에서 중요한 걸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 통일신라 시대의 경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토지제도의 변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리고 여기 나오는 민정문서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별게 없다. 자 귀족들은 어떻게 살았냐. 당연히 재산이 많고 사치와 향락의 생활을 했겠죠. 자 거기 보시면 귀족들의 경제 기반은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노비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나라로부터 뭐 노급이나 시급도 받고 그러면서 막 섬도 있고 이렇게 땅이 또 기반이 굉장히 많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향락 생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 장 넘기시면은 신라의 귀족 생활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한번 쭉 사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사진도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안압지와 주사위라고 되어 있죠. 안압지라고 하는 건 인공연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회를 베풀었던 인공연못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가 동궁전 그러니까 세자가 살았던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안압지고 그 안압지에서 발견된 주사위예요. 그래서 거기 사진에 이제 좀 특이하게 생긴 14면체 주사위예요. 그래서 14면체 주사위에 자세히 보시면 거기 막 글씨 써있는 거 보여요. 이 주사위에 글씨가 써있는 게 이 안압지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이 주사위에 글씨가 뭐라고 써있냐. 이 젊은이들이 자기들끼리 술 마시고 놀면서 여기서 이제 게임 같은 거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게임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에 뭐 써있냐면 벌칙 같은 거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늦게 온 사람이 술 석잔 마시기. 뭐 간지럼 간지럼 태워도 참기. 그 다음에 반주 없이 노래 부르기. 또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자기들끼리 재밌게 놀이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노는 거나 이때 신라시대의 젊은 친구들 노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바로 이 안압지에서 발견된 한 제 주먹 정도 하는 이렇게 조그만 14면체의 주사위가 발견이 됐는데 이 주사위가 지금은 저희 집에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복제품을 사다 놓은 거죠. 당연히. 하지만 이 주사위의 진품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주사위를 발굴을 했을 거 아니야. 여기 안압지 물을 싹 뺐어요. 어느 날. 1980년대 정도에 이 안압지에 뭔가 막 보물 같은 게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한번 물을 싹 빼보자. 안압지가 여러분이 있는 교실보다 훨씬 넓어요. 엄청 커. 근데 거기 물을 싹 뺀 거야. 혹시 뭐 나올까 봐. 보물 같은 거. 금관 나오면 대박이잖아. 근데 이제 그럴 줄 알고 했는데 거기서 뭐 나왔냐. 주사위. 요만한 주사위 하나. 그리고 성동 가위. 뭐 이런 좀 조그만 조그만 그런 좀 짜잘한 그런 유물들이 몇 개 나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이 주사위가 지금 제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다 복제품밖에 없어요. 왜 없냐면 이거에 나무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습기를 뺀다고 이 문화재 관리하는 사람이 전자레인지 넣고 돌린 거예요. 타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복제품밖에 없어요. 별 어처구니가 없는 별 거지 같은 일이 다 있죠. 실제 있었던 일이. 그래서 지금은 없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저희 집에 하나 있고 복제품이 수없이 만들어졌을 테니까.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경주를 가서 사왔었나 봐요. 기억도 안 나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딱 주먹줄만큼 하니까 딱 손에 들어오니까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놨는데 친구 집에 가니까 이거 하나 있더라 또.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 경주 가서 사온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진품은 없고 이렇게 이제 복제품들만 있다는 거. 자 어쨌든 그러면 이 안압지에서 뭘 알 수 있냐. 자 이 안압지가 굉장히 넓고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귀족들이 연회를 베풀었다. 뭘 알 수 있어. 자치스러운 생활을 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포석정. 아마 여러분 많이 봤을 텐데 포석정은 여기 지금 꼬불꼬불하게 생긴 거 보이죠. 이 꼬불꼬불하게 생긴 거에 원래는 물을 채운대요. 그래서 거기에 술잔을 띄운대.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둘러앉아서 막 이렇게 시 한 수 읽고 술 한 잔 마시고 이제 그런 연회를 베풀었던 장소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것도 제가 이제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 이거를 또 한 번 또 다 알지. 또 한 번 복원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다 해체 복원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물이 돌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있죠. 뭐 정확하진 않아요. 전해지는 얘기로는 그렇다 이거죠. 자 어쨌든 이것도 약간은 사치스러운 그런 귀족들의 생활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진이 지금 실려져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귀족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으면 농민들은 그러면 당연히 농민들은 가난한 생활을 했겠죠. 말할 것도 없이. 자 그래서 농민들은 굉장히 가난했는데 농민들은 왜 가난하냐. 농사가 잘 안 되니까 가난하고 땅이 없으니까 가난하고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연속 경작이 불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가 지금 통일신라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8세기 9세기예요. 그러면은 엄청 오래된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지금처럼 비료가 있어 농약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땅의 지력 말하자면 땅의 어떤 기운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1년에 한 번 지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매년 지으면 다행이고 이런 땅은 사실 거의 없고 2년에 한 번 그러니까 1년 농사 짓고 1년은 그냥 비워둬야지 그래야 다시 땅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년 농사 짓고 2년 쉬거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년 농사 짓는 건 사실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만큼 토지가 척박하고 그나마 그런 땅도 없으면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농민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귀족들이 수탈하지 나라에서 세금 내라고 독촉하지 그래서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나마 평민들의 생활보다 더 어려웠던 건 그나마 더 힘들게 살았던 거는 향부곡에 사는 사람이나 노비들의 생활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어려운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게 나와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향부곡민의 생활 나와 있는데 향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신부는 평민이에요. 일반 양인.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일반 현에 사는 말하자면 죽은 현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제약을 많이 받았죠. 말하자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거나 이렇게 제약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향부곡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신라는 이렇게 살았으면 발해는 어떠냐. 발해도 뭐 비슷했겠죠. 그래서 발해 같은 경우는 자 발해의 경제생활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발해의 세금 내는 제도도 역시 비슷해요. 신라랑.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은 조, 콩, 보리나 이렇게 곡물로 내는 조세가 있고 그 다음에 특산물을 거두는 공납 그 다음에 노동력을 증발하는 부역 그래서 세금 내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 자 그리고 발해의 경제생활로 내려가 보시면 발해 같은 경우는 반농사 중심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발해는 주로 반농사 중심 자 반농사 중심인 이유는 기후나 아니면 토질 때문에 그러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반농사만 지었던 건 아니에요. 반농사가 주로 지어졌지만 벼농사도 일부 지역에서 짓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업은 주로 수도를 비롯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구나.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목축업, 수렵업, 수공업 등도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발해라고 하는 나라도 이렇게 목축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제 어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바닷가를 끼고 있으니까 그런 목축업이나 어업들도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중간에 사료 보시면은 발해의 특산물 사료가 나와 있어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대외무역. 자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당나라와 일본과의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당나라와의 무역이 활발했다는 걸 당나라에서 산둥반도에 발해 사람들이 와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또는 여러 사물을 담당하는 그런 관청을 기구를 하나 설치해 주기도 했는데 그 기구를 발해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발해와의 무역을 위해서 당나라에서 만들어준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산둥반도에 설치한 발해관이라고 하는 기구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과의 무역을 보시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나라가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나라가 일본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건국 거의 초기부터 굉장히 절친으로 지냈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무역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고 자 무역의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 보낼 때마다 수백 명씩 보낼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의 교류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지도가 나와있죠. 이 지도마저 보고 갑시다. 자 발해 5도라고 써있을 거예요. 발해라고 하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때 사용하는 무역 길이에요. 무역로. 그래서 그 무역로가 다섯 개 있는데 그래서 발해 5도라고 부르죠. 자 맨 위에서부터 한 번 볼까요. 자 여러분 상경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상경이 발해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도였던 도시여서 상경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상경에서부터 출발해서 부여부를 지나서 거란으로 가는 길을 거란도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상경에서부터 출발해서 자 중국으로 가는 즉 당나라로 가는 육로를 뭐라고 하냐 영주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주도는 당으로 가는 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경을 거쳐서 당나라로 가는 해로를 조공도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상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경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는 길을 일본도라고 하죠. 자 그리고 상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경을 거쳐서 남경을 거쳐서 신라로 가는 길을 신라도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제 말이 다 알아들었겠죠. 자 봅시다. 상경에서부터 상경이 가장 오랫동안 수도였던 도시니까 상경에서부터 부여부를 거쳐서 거란으로 가는 길을 거란도라고 하고 상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당으로 가는 길 중에 육로를 영주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상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경을 거쳐서 당나라로 가는 해로를 조공도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상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경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는 길을 일본도라고 하고 상경에서부터 동경을 거쳐서 함경남도쯤에 남경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남경을 거쳐서 남쪽으로 가면 신라도라고 하는 길이 있죠. 이렇게 다섯 개의 길이 있었어요. 자 상경에서 부여부를 거쳐서 거란으로 가면 거란도 상경에서부터 당나라로 육로로 가면 영주도 상경에서부터 서경을 거쳐서 그 다음에 당나라로 해로로 가면 조공도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상경에서부터 동경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본도라고 하고 상경에서부터 동경으로 와서 동경에서부터 남경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신라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신라도 신라와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신라도라는 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가는 일본도라는 길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레에는 다섯 개의 길이 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신라도와 일본도를 좀 알아주시는데 뭘 알아둬야 되냐면 어느 도시를 거쳐서 가는지 자 일본으로 가려면 어느 도시를 거쳐서 가야 돼요? 동경 거쳐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블라디모스톡이 지금의 동경이니까 동경 거쳐가면 되고 동경까지는 같이 왔다가 남경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신라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길보다는 이렇게 두 개 신라도와 일본도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고대의 경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고대의 사회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고대의 사회 봅시다. 자 고대의 사회 볼까요? 자 사회사 자 고대의 사회에서는 사회사에서는 일단 어느 나라를 공부하든 여러분이 사회사에서 살펴봐야 될 거는 신분 제도 그 다음에 혼인 제도 결혼 제도 이런 거 혼인과 가족 제도 이런 걸 살펴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시대는 고대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 쭉 하면서 공통된 거는 아직 완전히 100% 제도들이 자리 잡기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약간 다르게 다른 시대와는 약간 다르게 고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좀 따로 있는 편이죠. 그래서 고대에서는 고대의 사회사에서는 여러분이 자 각 나라의 형법 법률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의 형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형법 한번 체크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제도들 중에서는 자 신라에서는 제도들이 중요한데 특히 신라에서는 골품제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 골품 제도가 많이 나오는 편이죠. 신라에서는 골품 제도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신라에서는 골품제 그 다음에 뭐 화랑도 그 다음에 화백회의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건데 고구려 백제에서는 형법 법률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골품제 이렇게가 좀 핵심이 된다. 자 그러면은 일단 신분 제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분 제도 자 연맹왕국 단계에서의 신분 제도가 있어요. 연맹왕국 단계에서의 신분 제도는 크게 4개의 신분 제도로 나눠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 왕이나 대가 그 다음에 호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비가 있었어요. 이렇게 4개의 신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연맹왕국에서 고대국가 그러니까 중앙집권 국가로 넘어오면서 이 4개의 신분 제도가 3개로 정비가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귀족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천민 천민은 뭐 노비겠죠. 자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귀족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천민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뭐 특별한 건 없죠. 이렇게 3개의 신분으로 합쳐졌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좀 특이한 점 고대의 신분 제도의 특이한 점은 귀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 제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신분은 귀족, 평민, 천민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귀족들 안에서도 다시 등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신분 제도 귀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 제도가 골품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참 좀 가장 자세하게 살펴볼 파트가 골품 제도 제도가 골품 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 내부의 신분이 따로 있고 그 신분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골품 제도를 좀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신분 제도 자 159페이지 보시면 고대의 신분 제도에서 자 신분 제도의 구성 나와 있죠. 귀족, 평민, 천민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천민 중에서는 노비가 가장 대표적이고 당연히 그래서 별게 없어요. 네 별게 없고 자 그 다음에 노비 자 노비 같은 경우는 보통은 자 노비는 여기다 노비 나와 있으니까 노비 볼까요. 노비는 자 세습노비 세습노비라는 건 우리 아빠나 엄마가 노비면 무조건 노비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세습노비가 되거나 아니면 형벌노비가 있죠. 형벌노비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가족은 노비로 삽는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평민이었어도 살인자의 가족이면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형벌로 노비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쟁노비 또는 포로노비라고 하는데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노비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부채노비 자 여기서 부채라고 하는 건 빚이에요. 빚 돈을 빌려서 못 갚으면 노비가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노비라고 하는 건 아예 우리 부모가 노비여서 세습되거나 아니면은 죄를 지어서 뭐 노비로 떨어지거나 신분이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서 노비가 되거나 그 다음에 부채노비가 되거나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시대에는 전쟁노비나 부채노비가 좀 많은 편이었는데 특히 이 둘 중에서 만약에 지금이 통일 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통일 전에는 전쟁노비와 부채노비 중에 어떤 게 더 많았을까요? 이때는 이게 많았죠. 전쟁노비가 왜냐하면 내가 전쟁을 주로 삼국시대 전쟁을 많이 하니까 삼국 간의 전쟁 과정에서 내가 포로로 잡히면 노비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자 통일이 된 이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쟁노비는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런데 많아지는 게 누구냐? 부채노비에요. 그때는 빚을 못 갚아서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통일 이후에는 둘 중에 뭐가 늘어나는 거냐? 부채노비가 훨씬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노비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것들. 사실 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뻔히 생각해도 전쟁을 거의 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노비가 되냐? 빚을 못 갚아서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통일 이후에는 부채노비가 더 늘어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1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거에요. 부채노비와 전쟁노비 중에 통일 이후에는 부채노비가 더 많이 늘어난다. 이거는 뭐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국의 생활 모습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고구려나 백제의 사회 모습들. 지금까지 우리가 고구려 백제를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굳이 뭐 따로 여러분 정리 안 해도 다 그런 어떤 풍습이라든가 기풍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씩씩한 기풍이죠. 뭐 당연히. 얼마나 씩씩하고 얼마나 전쟁에 대비를 많이 하냐면 인사를 할 때도 한쪽 다리를 세우고 절을 한다. 왜냐하면 빨리 일어나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혼을 할 때 수위를 같이 맞춰요. 수위 뭔지 알아요? 사람이 죽었을 때 마지막에 입히는 옷을 수위라고 해요. 왜 우리 삼배옷 같이 생긴 수위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게 수위인데 그거를 같이 만드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수위를 맞추는 이유는 그만큼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전쟁에 상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같이 대비하는 거죠. 자 그 정도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씩씩한 기풍 약간 좀 무사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회적 기풍도 굉장히 씩씩하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법률. 자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냐. 법률을 살펴봐야 되는데 형법, 형벌, 법률. 자 그래서 여러분은 법률을 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봅시다. 굉장히 엄격한 형법을 가지고 있다. 자 사회기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형법이 엄격한데 법률을 어기거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자가 드물 정도로. 자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감옥이 없대요. 감옥이 없는 이유는 왜 감옥이 없냐. 자 범죄를 잘 안 일으키기도 할 뿐더러 범죄를 일으키면 죽여버리기 때문에 감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좀 엄격한 형벌이다. 무자비하다 무시무시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 한번 봅시다. 내용은 여러분이 백제랑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반역을 꾀하거나 반란을 일으킨 자는 화형에 처한 뒤에 목을 베었다. 굉장히 잔인하죠. 사람을 화형에 처하면 불태워 죽인다는 얘기인데 사람이 죽을 때 물론 죽고 나면 고통이 없어지겠지만 이 좀 죽는 과정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고통을 좀 심하게 느끼는 게 고통의 강도가 큰 게 화형이에요. 불태워 죽이는 게 사람이 가장 고통이 크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화형에 처한 뒤에 목을 베었다. 그리고 가족은 노비로 섬는다. 가족은 노비로 섬는다라고 하는 건 연좌의 풍습이 있다. 연좌의 제도가 있었다. 연좌는 그 가족까지 처벌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적에게 항복한 자는 전쟁에서 패한 적에게 항복한 자나 전쟁에 패한 자 역시 사형에 처했다. 죽이는 거죠. 전쟁에 패배하면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도둑질한 자는 12배로 물게 했다. 자 도둑질한 자는 12배로 물게 한다. 이거를 일책시비법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래서 일책 한 가지 잘못을 나면 12배로 배상한다. 일책시비법이라고 그랬어요. 일책시비법. 자 그래서 법률이 굉장히 엄격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지배층 하나만 더 체크해 볼게요. 자 왕족은 고씨죠. 고주몽이었잖아요. 그래서 고씨. 자 그래서 고씨와 이 고씨를 비롯한 오부의 귀족들이 지배층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평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영농이죠. 그래서 세금을 내거나 전쟁에 동원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평민이었고 그 다음에 천민은 주로 이제 전쟁하다가 잡힌 사람들이 피정복민이거나 아니면 몰락한 평민이었다라고 하는 거. 자 혼인풍습으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 배운 거죠. 형사취수제. 자 형이 죽으면 형수랑 조카를 책임지는 거. 그 다음에 집 뒤에 작은 사위의 집을 지어서 한동안 같이 사는 거. 서옥제라고 하는 결혼풍습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백제로 넘어갑시다. 백제는 굉장히 고구려랑 비슷하죠. 왜냐하면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무적 기쁨을 가지고 있다. 상무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싸우는 걸 잘하는, 싸우는 걸 좋아하는 이런 건 상무적이니까 고구려랑 좀 비슷한 거예요. 씩씩한데 그 대신에 굉장히 좀 귀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좀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을 갖는 게 바로 백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우리는 또 중요한 게 법률이라고 했으니까 법률을 한번 봅시다. 자 법률 한번 읽어볼게요. 반역한 자나 전쟁에 퇴각한 군사 및 살인자는 목을 베었고 자 반역한 자나 전쟁터에 패하면 죽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도둑질한 자는 귀양보냄과 동시에 두 배를 물게 했다. 자 도둑질하게 되면 두 배로 배상을 하도록 하고 귀양을 보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도둑질하는 게 이렇게 형벌이 좀 엄격하구나.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횡령했을 때는 세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종신토록 금고형에 처했다. 자 뇌물수수 공금행령 지금으로 하면 뇌물수수나 공금행령은 세배를 물게 하는데 종신토록 금고형에 처하면 가둬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저는 요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뇌물수수나 공금행령은 공금행령한 공무원들은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이렇게 다 종신토록 금고형에 처했으면 좋겠어. 태베 배상은 뭐 그래도 할 수 있다지만 종신토록 금고형은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률이 좀 줄어 그래도 범죄가 좀 줄어들 것 같아.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부인이 부정을 저지르면 남편 집을 노비로 삼는다. 그러니까 부인이 바람피면 남편을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벌들이 바로 백제의 형벌이고 역시 좀 엄격한 형벌이었구나라는 거. 자 사회구조에서는 지배층 한번 볼까요. 자 사회구조에서의 지배층은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 알죠 여러분. 자 고구려의 뿌리를 두고 그 뿌리가 부여에 있다고 해서 왕족의 성씨는 부여씨였었고 자 그 다음에 팔성의 귀족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 보시면 진씨 사씨 연씨 해씨 뭐 등등에서 팔성 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바둑이나 장기를 좋아하고 뭐 여러가지 쭉 나와있죠. 뭐 능력이 한자 능력이 뭐 뛰어나고 쭉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런 귀족들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여러분이 법률 좀 체크하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구별해서 나라를 물어보는 예를 들면 뭐 두배를 배상 세배 배상 이런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 나라에 대해서 골라라. 그런 식으로 백제의 특징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사회까지 살펴봤고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신라 사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 점심으로 팔성 귀족분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꿔야죠. 좀 다리. 4. 으. 것. 으. 아멘